최근 역전세나 전세사기 걱정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분 많으신데요. 정작 필요할 때 이 반환 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환 보증금을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데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대구에 사는 최 모 씨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 6천만 원을 떼었습니다. 2년 새 집값이 곤두박질치고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한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사갈 집을 계약해둔 상황 곧장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보증금을 대신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런 사고 날까 봐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 받지 못한 보증금 등으로 달마다 200만 원 넘는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연락을 전혀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완 요청도 받은 적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몇 번째 순번인지도 모르겠고 가지고 있던 예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헐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허그 약관에는 서류 등 보완 요청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수일로부터 한 달 안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지 답변받기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지난 7월 허그에 전세금 반환을 신청한 박모 씨도 상황이 같습니다. 지금 5, 6월 거를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0월인데. 5개월도 더 걸릴 수도 있다 하길래 내가 지금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고 그건 그럼 다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거는 자기들 또 말 못해준대요. 내 지금 보증보험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나라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죠. 전세금이 묶여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입도 못하고 신혼부부 대출은 거절당했습니다. 불어난 이자에 두 집 관리비까지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이런 세입자 한둘이 아닙니다. 허그 영남관리센터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세입자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3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역전세나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습니다. 공사 측은 올해 들어 영남권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몰리면서 처리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며 기존 4명이던 담당자를 6명으로 늘려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변제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허그를 상대로 보증금 변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